일렉트로마트 신청하신 이군님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예선을 해서 예선을 통과하신 이군님들과 함께 본선 무대에서 일렉트로마트 때 이군님들 당구대를 개최할까 합니다. 저 이수군과 유남석조를 이기시면 되는데요. 점수는 2인 1조 스카치 경기니까요. 꼭 두 분이 합친 점수가 27점, 27점 합친 점수가 합계 점수가 27점인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예선전을 거친 후에 일렉트로마트 배 이군님들 당구대회를 개최할까 합니다. 3939 당구! 골뱅이 다음 점 넷으로 많은 우리 이군님들 신청해 주시고요. 함께 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 만들고 또 여러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제1회 이수군 채널 일렉트로마트 배 이군님 당구대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일렉트로마트 배 당구대회! 에라이 시작한다! 와우우우웅! 좋아요! 영상편집 가능성수 오고스탕